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한과정이 다 끝나갑니다. 자 오늘은 교재 잠시만요. 입문교재 203페이지 담보권에 관한 등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등기법에서 개별 등기에서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이제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이 무조건 등기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등기하는 대상물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하는 대상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등기할 때 등기하는 양식을 법률용을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죠. 표제부 갚구 을구 그러면 표제부 갚구 을구라는데 토지 건물 정보를 등기관이 기록하는 걸 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표제부에 등기하는 거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 부동산 표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할 물건이죠. 등기할 물건이 토지라면 부동산 표시란 등기할 물건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록해주는 거 그 다음에 등기할 물건이 건물이라면 부동산 표시란 등기하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의 지번, 대지의 지번 이렇게 부르죠. 건축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갖다 등기하는 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데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를 등기하는 데가 갚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데가 을구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부동산 표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축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을 때 그걸 바꿔나가는 등기가 부동산 표시 등기고 그건 표제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1월에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려면 먼저 선, 먼저 시군구청에 있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여야 등기소에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처리해 준다는 거. 그러면 앞선 선자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변경 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하라는 신청 의무를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권리를 등기할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가 갚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하는 데가 을구라면 자 이 소유권 등기하는 갚고에 소유권 취득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죠. 소유권 원시 취득 사실 등기하는 거 보존 등기, 소유권 승계 취득 사실 등기하는 거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승계 취득의 원인을 갖고 원인을 갖고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하느냐 법률 규정으로 승계 취득하느냐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하는 건 증여라든지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자 그러면 증여, 매매, 교환이 법률 행위입니다.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해 준 거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을 하고 이전해 주는 거 매매 반대 당사자의 반대급부 재산권 이전을 받고 자신의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교환 그러면 법률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제가 이거 60일에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없어도 되는 증여계약일 때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반대급부 이행이 있어야 되는 매매, 교환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이제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쪽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사유들 상속이라는 것도 있고 유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짚으셔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짚었던 게 수용은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된 토지 건물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거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용은 자 원시 취득이라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미 토지 건물이 개인이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건물이 수용이 되었을 때는 그 등기 명의를 말수해서 폐쇄하지를 아니하고 토지 건물 개인의 소유권을 갖다가 그대로 명의만 바꾸는 이전 등기 형태로 등기해오는 특칙을 인정한다는 걸 좀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사유들 같은 경우는 다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하는 게 원칙인데 수용은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지금 꼭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이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중요한 게 등기 신청은 재산 토지 건물 소유권이라는 재산을 넘겨주는 자를 등기 의무자 넘겨받을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신청하는 걸 공동신청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는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법률에 정해놓은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사유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줄 아셔야죠 자 이제 이쪽 증여 매매 교환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공동신청이 적용됩니다 단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아야 단독신청인 것이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이제 단독신청이 적용되는 게 이거입니다 상속 상속의 경우는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사망해야 그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로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되는데 상속은 등기 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권리자만으로 단독신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요것이죠 수용은 토지 건물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니까 보상금을 받은 피수용자인 토지 건물 소유자인 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 없습니다 기업자 수용 사업자인 권리자만으로 단독신청 그러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 두 가지 사유를 꼭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상속과 수용 나머지 그런 사유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가 공동신청 사유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게 여기까지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반드시 같이 등기를 신청해야 법에서 등기를 받아주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동시 신청이다 이렇게 용을 사용하고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사유가 두 가지죠 토지 건물을 갖다가 신탁 약정을 체결했을 때는 신탁 기간 동안에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왜 이전시켰는지 그 목적을 등기하는 신탁 등기를 무슨 등기와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토지 건물 재산권을 갖다가 장례 일정한 기간 내 도로 한자에 살매자입니다 도로 사기로 채권 약정을 체결하는 걸 환매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을 갖다가 지금 파는데 매매에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매도인이 장례 일정한 기간 내 토지 건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도로 사기로 채권 특약을 체결하는 걸 환매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환매 특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입문과정인 지난 시간에 교재에 신탁 등기만 간략하게 소개해놨고 다음 달에서부터 다루는 본규제에서는 두 가지 환매 특약 등기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한다는 거 이걸 지금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쪽 등기하는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쪽 등기하는 건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용권이냐 담보권이냐 이용권 지상권이라는 거 지역권이라는 거 전세권이라는 거 임차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토지 건물 이용권은 네 가지를 갖다 다룰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에서 등기되니까 다 을구에 등기한다는 거 번지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공통점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토지 건물에 창설시키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배웠냐 설정 등기라는 용어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이 지상권서부터 전세권까지와 임차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지 지 전 세 가지 권리는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의 성질을 지닙니다 물건이냐 앞에 세기는 물건 뒤에 임차권은 채권 공통점은 다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는 게 여기서부터 다루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다뤘고 오늘 다루는 게 담보물건입니다 담보물건은 민법에 법에 정해진 담보물건을 법정 담보물건 이렇게 부르고 세 가지를 민법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법에 정해진 담보물건을 법정 담보물건 이렇게 부르는데 법정 담보물건 세 가지 중에 토지 건물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만 저당권 자 그러면 왜 민법에서 이제 법에서 민법에서 다루는 유치권과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는지 그것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겠죠 유치권은 부동산에도 성립되는 담보물건이고 동산에도 성립되는 담보물건인데 법률 행위로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고 법률 규정으로만 성립 가능합니다 그러면 점유만 하면 점유라는 사실만 있으면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기라는 국가의 공적장부에 중복적으로 공개표시 공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등기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왜? 점유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질권이라는 담보물건은 우리 등기하는 물건 자체가 보십시오 민법에 크게 물건을 분류한다면 부동산과 동산이라면 토지 건물은 둘 다 부동산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질권이라는 민법에 정해진 담보물건은 동산에 성립되는 담보물건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민법에 정해진 담보물건 중 등기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만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담보물건 중 저당권 등기하는 방법을 나가는 것입니다 번지수가 자 이제 여러분들 입문교재 보시면 203페이지 5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먼저 의의를 보시고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기억 저당권은 채무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인도받지 아니하고가 포인트죠 이용권이 아니라 담보권이기 때문에 그 담보권자가 물건을 갖다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담보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한다는 것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이를 환가하여 가로 경매에 붙여서 우선 변제 1순위로 2순위로 자신이 빌려준 돈을 우선해서 받는 행위를 우선 변제라고 하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니은 번까지 정리하고 형광펜으로 먼저 키워드를 저당권은 권리의 전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형광펜 권리의 전부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 니은 번에 제시해 놓은 지문이 저당권의 기초 문제나면 시험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동산 쪽은 객체가 될 수가 없고 부동산이 객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시험에서 묻는 것은 부동산이라면 토지라면 일필지 건물이라면 건물 하나를 세는 단위를 바뀌었다 그랬죠 일동건물이란 한 개 건물 한 개 건물 이렇게 단위를 셉니다 한필지 토지 한 개 건물 그러면 여기서 한필지 토지 한 개 건물 우리 저당권의 객체인데 한필지 토지의 한 개 건물의 일부를 객체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필지 토지 한 개 건물 일부를 객체로는 절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런 뜻이죠 만약에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120제곱미터 노량진동 10번지 10번지 객의 토지가 120제곱미터 땅이라면 객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120제곱미터에서 동쪽에 80제곱미터 부분을 담보 설정할 수 있느냐는 건데 한필지 토지 자체가 객체이지 한필지 그럼 10번지 필지 토지는 120제곱미터라면 120제곱미터에 동쪽에 80제곱미터의 특정 부분을 갖다가 한필지 일부 또는 부동산의 일부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객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빈법의 원리로 얘기하면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건물이라면 한 개 건물이 2층짜리 한 개 건물이 있다면 1층 부분만을 또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단층짜리인지 단독주택이 있다면 방수의 관짜리라면 건너방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걸 법률용으로 한 개 건물 일부 한필지 토지 일부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가 그러면 부동산 한필지가 객체 건물이나 한 개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냐 이걸 잡으실 줄 아셔야 되는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라는 것은 토지 건물에 대한 어떤 재산권의 처분 권능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느냐는 거죠 자 토지 건물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의 처분 권능 지상권의 처분 권능 전세권의 처분 권능 세 가지 권능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이 얘기죠 토지 건물 지금 노량진동 10번 동작구 노량진동 10번지 토지 120제곱미터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값이 가지고 있다면 값이 이 토지를 갖다가 A에게 1억을 빌리고 자 1억을 갖다가 만약에 갚지 아니할 경우 저당을 설정한다는 건 값 1억을 갖다가 채권자에게 갚지를 아니할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권을 갖다 당신이 임의로 맘대로 처분하여도 줬소 그걸 처분해서 그걸 환가를 해서 1억 채권을 갖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담보 약정하는 것을 갖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지금 채권자에게 담보 설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담보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유권 전부뿐만 아니라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이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땅이라면 소유권을 갖다가 전부 채권자에게 저당 줄 필요는 없죠 소유권을 갖다가 2분의 1라는 건 반만이라는 겁니다 소유권 일부만을 2분의 1만을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저당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수는 없으나 소유권 권리의 일부를 목적으로는 저당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 2분의 1의 효력도 한필지 전체 소유권 2분의 1의 효력이 미치는 거지 소유권 2분의 1을 저당 잡았다고 해서 이 한필지 토지 120제곱미터 60제곱미터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부동산의 일부이냐 권리의 일부이냐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 저당권 문제 낼 때는 반드시 시작되는 지문으로 어떤 지문이든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부동산의 일부인지 부동산의 일부인지 소유권 권리의 일부인지 그 용어를 변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 설정할 수 없다 권리의 일부를 목적으로는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이 작업을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지금 소유권뿐만 아니라 또 어떤 권리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즉 가령 갑의 10번지 필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다면 이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5천만 원을 빌리고 자신이 이 10번지 필지 토지에 가지고 있는 지상권의 처분 권능을 이렇게 담보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B는 자신이 빌려주는 5천만 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을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의 처분 권능을 담보하느냐 하면 지상권의 처분 권능을 담보하죠 그럴 때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 설정할 때를 법률용으로 권리 저당이다라는 법률용을 사용합니다 권리 저당이란 토지의 건물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저당 잡았을 때는 소유권 아닌 어떤 권리를 저당 잡을지를 반드시 저당권 설정 앞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을 저당 잡았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땐 권리 저당이요 이렇게 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저당 잡을 때는 그냥 저당권 설정 이렇게 부르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저당 잡았을 때는 어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저당 잡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상권 저당 설정 전세권 저당 설정 그러면 권리 저당이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 잡았을 때는 권리 저당 이렇게 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소유권 저당 잡았을 때는 그냥 저당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 잡았을 때는 권리 저당 이렇게 법률용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이유가 소유권을 저당 설정할 때는 주등기로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저당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등당하는 것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을 저당 설정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보면 갑의 토지의 을이 등기부을구에 3번으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이 3번의 지상권을 저당 잡는다면 3번이라면 3의 1로 이렇게 저당 설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 설정할 때는 A의 저당 설정 주등기로 하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저당 설정할 때는 그 담보 잡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3번에 덧붙여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부기한다 이렇게 이제 용을 사용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로 등기하면 3번의 주등기 순위의 순위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를 용어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203페이지에 이제 의의의 니은번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그 형광펜 키워드 작업 꼭 하시고 저당권은 권리의 전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그걸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204페이지에 넘겨 보시면 자 소제목 3 등기 신청 4 권리저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권리저당에서 아셔야죠 권리저당의 용어가 무엇인지 어떤 재산권을 저당 잡았을 때 권리저당이라 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두 가지가 있죠 그걸 잡으셔야죠 권리저당 첫 번째 줄문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전세권 지상권 두 가지 잡으셔야죠 전세권 지상권을 저당 잡을 때는 법률용을 뭐라고 사용한다 권리저당이라 사용한다 그거 잡으시고 또 하나 키워드 권리저당을 설정할 때는 저당 설정하고자 하는 지상권 전세권 권리 번호가 있죠 3번 4번이라면 그 번호에 반드시 뭐로 등기한다 부기등기로 등기하도록 돼 있다는 것 맨 마지막에 줄로 가시면 세 번째 줄 부기등기 방법으로 등기한다 나와 있죠 부기등기 형광펜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리하는 게 하나만 더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당 설정 등기하면 등기를 신청할 거라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정보에 신청정보는 등기세 들어가면 등기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이 쓰는 서식을 신청정보라고 하는데 신청정보에 이것을 물어봅니다 반드시 적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이야 그걸 필요적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약정한 때 적어야 되는 걸 이미적 자 필요적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 정보 이미적은 당사자가 약정 있는 때 적어야 되는 정보를 이미적 정보 이렇게 부르는데 시험에서는 한쪽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쪽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쪽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요적 자 이제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이거를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돼 첫 번째 채권액 왜 채권액을 반드시 적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의 부정성을 지닙니다 저당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채권의 성립 발생 변경 소멸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로 채권이 성립 안 하면 저당권 성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 담보물권의 부정성이라고 한다면 얼마의 돈을 빌렸길래 저당을 설정하러 왔어 채권액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보물권의 부정성 원리 때문에 두 번째 자 채무자 표시 채무자의 표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죠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무자의 표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에서 장난을 치는 게 저당 설정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와 자신의 재산 토지 건물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제 3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소유자가 채무자인과 동시에 돈을 빌린과 동시에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이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빌리는 돈에 대해서 자신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3자가 저당권 설정자일 때도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나머지는 다 저당권 설정 계약 시 약정 한때만 기재해야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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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약정을 알 수가 있어요 무이자일 때는 약정이 없었으니까 기재 안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이자를 5%, 10%, 7%, 2.5% 약정 한때만 기재하는 걸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담보물권의 종물의 배제 특약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 당연히 효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을 한 내용을 신청정보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걸 임의적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쪽은 참고로만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필요적 정보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것 채권액과 채무자 그러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토지 건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등기되는 거니까 어디에 등기되는지 아셔야죠 토지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로 등기된다? 주등기로 단 권리 저당일 때 을구에 있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저당 잡을 때는 부기 등기로 등기된다는 거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개해놓은 게 205페이지 보시면 근저당 이렇게 해놨죠 근저당의 키워드부터 잡을게요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간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으로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다음에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부종성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형광펜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용을 사용합니다 그 두 가지 점이 일반 저당권하고 차이점입니다 요거는 뭐 따로 여러분들 뭐 깊게 볼 필요는 없고 그 근저당 설정 등기 기재례를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기재를 한번 보십시오 을구 순위번호 1번 자 이제 공부한 거 대입해 나가야죠 어 1번 어 갑구의 소유권을 담보 잡았구나 왜 을구에 있는 재산권 다분잡을 때만 부기등기로 하라 했으니까 요건 1번 순위번호 주등기로 되어 있다면 어 갑구의 재산권을 담보 소유권을 담보 잡은 거구나 요렇게 읽을 줄 아셔야 겠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에 근저당 설정에서 근자를 형광펜 치시면 되죠 자 저당권 설정 앞에 뿌리근자 한글로는 근자라고 이제 한글자가 더 앞에 수식어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권리자 기타 사항을 봐두십시오 거기에 채권 최고액을 형광펜 치시면 되요 채권 최고액 형광펜 채권 최고액은 최고액이 거기 보시면은 단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나와 있죠 2억 2천 5백 2억 2천 5백이 나와 있다면은 그 2억 2천 5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2억 2천 5백을 갖다가 채무자가 사업가죠 빌렸고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최행운 씨라면 최행운 씨는 사업가 채무자가 사업가 채무자가 갚아야 될 금액이 2억 2천 5백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를 빌려갔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업가가 채무를 갖다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근저당권자 최행운 씨가 1순위로 순위가 1번되어 있죠 1순위로 가장 많이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금액 한도 액수가 맥시멈 액수가 2억 2천 5백까지는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채권액이 2억 4천으로 채권채고액을 넘어버렸다면 2억 2천 5백까지만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 채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채고액의 의미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그 채권채고액이란 우선 변제 채무 이행해야 될 액수가 2억 2천 5백이 아니라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액수가 2억 2천 5백이라는 것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채권채고액 거기 나와있으면 자 거기에서 하나 더 등기애규 하나 밑줄칠 게 있어요 형황펜 니은번에 채권채고액의 채무자 채권채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반드시 단일하게 형황펜 거기다가 이제 메모하시면 구분액수 X 이렇게 메모하셔야죠 채권자가 만약에 두 사람일 때 채권채고액이 1억이라면 채권자 갑 앞으로 5천 채권자 을 앞으로 채권채고액 5천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채권자별로 적어주지를 말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갑을 채권자의 합산 채권채고액인 1억으로 반드시 등기배 표결하는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 등기애규니까 그걸 지금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여기까지 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살펴봤고 205페이지 하단에 내용에 따른 등기의 종류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제 이쪽을 살펴볼게요 내용에 따른 등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 등기를 분류를 하면 등기 분류를 하면 내용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등기를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류 작업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기입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정 등기 세 번째 변경 등기 네 번째 말소 등기 다섯 번째 말소 회복 등기 자 여섯 번째 멸실 등기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내용이 분류 기준입니다 자 그럼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자 그럼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분류하는데 기입 등기는 기록할 기제 들 입자입니다 어 등기부에 토지 건물에 새로 생긴 사실이 있을 때 새로 생긴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주는 거 새로 생긴 사실을 올려주는 걸 기입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을 때 자 어떤 사실이 새로 발생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자 토지 건물 건물을 가볼까요 건물을 갖다 건축했으면 건물이라는 물건이 만들어졌으니까 소유권이란 재산권이 처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권 처음 새로 생긴 사실을 기입하는 걸 기입 등기 중 보존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소유자가 자 자신이 돈이 없으니까 채권제 채권제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 잡히겠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채권자 앞으로 건물에 처음 새로 기입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새로 처음 기입되는 걸 기입 등기 중 설정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 건물 소유권자가 매매라는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소유권이 새로 바뀌겠죠 권리 주체가 새로 바뀐 사실을 기입하는 걸 이전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입 등기 중 보존 설정 이전 등기는 우리 권리에 따른 등기 분류에서 지금 이번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요 이제 세 가지는 배웠고 자 요 경정 변경 말소 등기는 새로운 사실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종전 등기 종전 등기라는 건 등기부라는 국가의 전산 기록이 등기죠 그 전산 기록에 종전 등기의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종전 등기의 하자가 있으면 이 등기의 하자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자 실체 관계에 맞게 그 등기 기록을 갖다가 고쳐주는 내용의 등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올리냐 요거는 고치는 내용의 등기냐는 겁니다 고친다 자 그러면 그 종전 등기의 하자의 범위에 따라서 등기의 일부 하자냐 등기의 전부 하자냐 법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등기의 일부 하자는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원시적 일부 하자냐 후발적 일부 하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시적 일부 하자일 때는 경정 등기라는 이름으로 후발적 일부 하자일 때는 변경 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의 전부 하자가 있을 때는 말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올리는 내용의 기입 등기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등기 하자를 등기부의 전산 기록을 새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된 전산 등기에 하자가 있을 때 그 기록을 바로 잡는 내용의 고치는 내용의 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산 기록의 하자 범위에 따라 일부 하자냐 전부 하자냐 이렇게 구분해서 일부 하자 시정하는 게 경정 변경 전부 하자 시정하는 게 말소입니다 하나 애를 갖고 가지요 어떤 게 적당하냐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만약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저당 설정 등기 이렇게 배웠죠 그럼 저당 설정 등기 됐으면 등기에 반드시 적어 놓는 게 채권액이 반드시 등기 된다 그랬죠 1억 채권액에 대해서 저당 설정 등기가 등기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가볼게요 1억 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권리 소유권이의 권리를 새로 토지에 소유권이의 권리 새로 생긴 사실을 기입하는 걸 설정 등기라 하죠 그럼 저당 설정 등기 등기 되고 채권액이 1억으로 등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당 설정 등기는 설정 계약이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등기 전산 기록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가죠 이 쉬운 거서부터 어 땅 소유자 1억을 채권자한테 빌리지도 않았는데 저당 설정 등기 같은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 설정 등기 하자죠 저당 설정 등기 일부 하자가 아니라 전부 하자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요 이 말소 등기는 원시적이건 후발적이건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1억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저당 설정 등기 원시적 전부 부적법 이렇게 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해볼까요 후발적 자 1억을 빌리고 저당 설정 등기를 등기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 설정 등기는 계속 영원한 게 아니죠 1억을 갖다 변제하면 변제한 순간서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등기부의 전산 기록에는 저당 설정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변제한 순간서부터 민법상의 저당권은 소멸한 저당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적 창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걸 후발적 전부 부적법에서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 설정해줬으면 나중에 돈을 은행에 변제하면 그 순간서부터 은행 앞으로 이제 근저당은 소멸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그 날서부터 돈을 변제한 순간서부터 언제든지 은행의 근저당 말소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원리가 전부 후발적 부적법한 저당 설정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원시 후발 묻지 아니하고 전부 부적법하면 무슨 등기의 대상인지 용어를 말소 등기의 대상 그러면 이쪽 자 일부 부적법 하담은 자 이 얘기입니다 저당 설정 계약이 있었고 저당 설정 등기가 등기 되었는데 빌린 건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인데 자 설정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8천만 원으로 액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럼 저당 설정 등기 안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전부 설정 등기가 잘못 등기라는 게 아니라 채권 액만 계약과 다르게 등기 올라가죠 그걸 일부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적 일부일 때는 경정 등기의 대상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 등기의 대상 말소와 차이점이 일부이냐 전부이냐 요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이 등기의 법률 용어를 구분하는 용어를 시험해서 잘못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줄 아셔야 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이제 잡고 말소 회복 등기는 불법 말소된 등기의 일부 전부를 갖다가 복원하는 겁니다 자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 있다면 등기 기록이 불법으로 이렇게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지워진 기록을 갖다 다시 살리는 내용의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가령 자 이 얘기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접수면을 접수번호 설정기약 전세금 전세금 1억 전세권자 A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는데 전세권이 효력이 없으면 전세권이 소멸한 전세권이니까 자 2순위로 1번 전세권 등기 전부 부족법이니까 말소등기를 해놔야 됩니다 1번 전세권 말소 전세설정기약 해지 자 그럼 전세설정등기를 말소등기하면 종전의 전세설정등기를 이렇게 전산했다가 금을 긋습니다 붉은 선으로 금을 긋는다 그래서 이제 붉은 선으로 지운다 또는 주말한다 말소한다 용어를 여러가지로 이제 법전에 사용하는데 이게 말소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 해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기록이 1번 기록이 지금 지워져 있죠 그럼 잘못 지워진 이 기록을 갖다가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느냐 말소 회복등기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멸실등기는 자 권리를 등기하는 데가 갚굴구라면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물건은 토지라는 물건이 건물이라는 물건이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되어 있는 표제부에 물건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즉 토지가 바다가 되었거나 건물이 화재 장마로 물리적으로 사라졌을 때 권리라는 건 그 객체가 존재해야지만 물건이 존재해야 권리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내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물건에 대한 재산권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즉 토지 건물 소유자가 자신이 없어진 물리적으로 없어진 물건에 사망신고를 내려가는 등기가 멸실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진 객체가 무엇인지 아셔야죠 부동산 전부 멸실한테 자 이걸 갖고 냅니다 부동산에 전부가 멸실했을 때만 멸실등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부동산에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권리의 객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멸실등기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돈으로 총 이번 시간에 별등기를 큰 스프을 잡고 이 내용들을 잠깐 쉬었다가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